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내로 복된 부활주의를 맞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목사님께서 부활주의를 맞으셔서 이제 예배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전할 시간이 되어 강단에 올라오셨는데 성도님들의 얼굴이 아주 근엄하면서도 침묵하시면서 은혜는 있으신데 왠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여쭤보니까 한 성도님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나셨습니까? 오늘 새벽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또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한번 전후좌우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알렐루야.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십자가와 부활은 핵심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하나의 철학이나 사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생애는 단순히 한 위대한 위인의 삶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과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나서야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건의 날줄과 시줄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고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노마울은 고린도교의 성조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분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일곱 개의 표적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고요. 인생의 마지막 장애물, 인간의 마지막 장애물인 죽음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마지막 때의 부활은 물론 부활이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소를 믿는 자들은 오늘 지금 여기서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라고 하는 선택된 모델,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소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부활과 생명을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자유할 것인가 이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부활이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이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지금 여기서 부활과 생명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이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이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 지금 여기서 부활과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이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과 생명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후에 이틀을 더 거기 머무시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은 그 장래에 출발해서 마르다를 만나게 되는데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이제라도 좀 우리 오라버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다시 생명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어떠한 기도든지 이때라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저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예,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다.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부활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부활이오 생명이다.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적인 종말론, 현재적인 부활과 이 마지막 미래적인 종말론, 미래적인 부활을 함께 동시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생명으로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소를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부활과 생명을 살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부활이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이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로 말미암는 사망, 권세의 슬픔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소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권세, 그 슬픔을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이제 예수님이 그 동생 또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막 웁니다.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 장래 조문객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심령의 피통이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35절에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고 계시는 거예요. 또 33절에 심령의 피통이 여기었다, 통분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이 나서 씩씩거리시면서 그 피통함과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그 눈물 속에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심령의 아주 피통이 여기시면서 분이 여기시면서 또한 까닥 없는 눈물로 눈물을 그렇게 펑펑 흘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요.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 죄의 결과로 죄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죽음의 실체를 보고 그 죽음에 대해서 피통이 여기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또한 불쌍히 민망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별의 슬픔 앞에서 그 아픔을 눈물로 공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죄로 말미암는 사망건세에 분노하시고 또 인간적인 그런 사랑하심으로 그 아픔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한 공감의 눈물을 동시에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죽음은 인류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었고 인류의 모든 문제의 마지막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코로나19로요.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 코로나19가 이렇게 1년이 가고 1년 후에도 지금 끝모를 정말 오리무중 같은 이런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몇 개월 지나면 되겠지.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래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다가올 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래예요.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다가오는 미래의 한 가지는 뭐냐? 우린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은 누구나 마주해야 할 실제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실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은 그만이지 뭐. 죽으면 다 끝나겠지. 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런데 로벨 문학상 소상자인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봐 나는 두렵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으로의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장례 조문객들도 이 죽음 앞에서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죽음을 이르게 하는 이 죄에 대한 죽음의 실체 앞에 그리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음 앞에 이별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여 생명되신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권세가 슬픔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죄가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등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여 생명되신 예수님은요. 사망권세로부터 자유하십니다. 그래서 죽어서 배로 동인체로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여 나오라.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라라고 자유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이여 생명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충만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부활이여 생명되신 예수님이 도를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다 만나시고 그 유대인 조문객들을 만나시고 이제 다시 무덤 앞으로 가게 되시는데요. 그 무덤 앞에 가고 나니 큰 돌이 그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것이지요. 그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곳이 무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이곳이 무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올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얘기는 뭐예요? 무덤이 무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죽음을 나는 생명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제 자유함으로 생명으로 바꾸시겠다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걸 믿지 못해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죽음의 현장입니다. 이곳은 사망 권세가 짓누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긴 생명이 없습니다. 여긴 자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을 믿고 순정하여 돌을 옮기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이 무덤이 무덤되게 하는 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하면 이 죽음에서 이 사망에서 이 억눌림에서 이 묶임에서 자유하고 생명을 얻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무덤으로 만들어버리는 여러분의 삶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절망의 돌 슬픔의 돌 낙심의 돌 실패의 돌 질병의 돌 암병의 돌 우울증의 돌 염려의 돌 염려의 돌 옮겨 놓으십시오. 믿고 순종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래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돌을 옮겨 놓아라. 내 말을 믿으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돌을 옮겨 놓으라. 믿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고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으로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돌을 옮겨 놓으시길 축하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생명의 은혜의 역사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만약을 믿지 말고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을 믿지 말아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라. 말씀 그대로 믿어라.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기는요. 만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만약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11장 32절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같이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오. 나는 생명이다. 지금 부활이오. 생명이 나를 믿어라. 지금도 이 죽음의 현장 속에 지금 앞에서도 나는 부활이오. 나는 생명이고 내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이고 내 오라버니가 생명이 될 것이다.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을 믿지 말고 부활이오. 생명되신 예수를 믿고 부활이오. 생명되신 예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들 여러분. 부활이오. 생명되신 예수는 이스라엘 성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샘앞에 쌓여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오늘 새벽에 선사들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지금 보려고 왔구나. 너희가 무덤에 온 것은 너희가 새벽을 깨운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있는 그 시체의 향품을 바르고 그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려고 여기 왔구나.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현장에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장례하려고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 향품을 보려고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오 생명되신 예수를 믿는 자와 영원한 인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오 나는 생명이다.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대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요. 현재적이고 동시에 미래적인 부활입니다. 여러분을 막고 묶고 있는 이 무덤의 돌을 옮기십시오. 믿고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어김없이 온 교회와 성도들이 찬양하는 헨델의 오라토리어 메시아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찬양 항상 하잖아요. 그 헨델의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헨델은 독일 출신이고요. 영국으로 귀화해서 바로 그 음악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헨델은 좋은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명목적인 신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56세가 되는 1741년 뇌의 일혈로 쓰러져요. 뇌의 출혈보다는 조금 약한 그래서 몸이 불편해지고 또 빚이 늘어가고 친구들도 그의 곁을 한두 사람 떠나게 되어집니다. 술로 인생을 달리면서 좌절과 고독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그날도 술에 취해 어두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혼자 사는 숙소에 돌아보니 한 동료 극작자가 메시지를 남겨두고 간 거예요. 간단한 메모와 성경을 주제로 하는 한 편의 시가 그 메모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의 영광은 드러나고야 말리라.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헨델은 이사야 40장의 메시아의 예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 말씀과 그 시를 읽으면서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오선지에 이제 작사 작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1741년 8월 24일. 그날 이후 24일간 그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때로는 감격에 못 이겨서 울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작품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일 만에 260페이지 분량의 헨델의 오라트리오 메시아가 완성돼요. 이 전곡을 연주하려면요. 두 시간 반이 훨씬 넘는 시간이 걸려지게 돼요. 1부가 바로 예언과 탄생입니다. 2부는 예수의 순환과 석재 그 마지막 합창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할렐루야 그 주제는 뭐예요? 그 순환과 석재를 이루고 영원한 왕의 왕이 돼서 추가 추가 돼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청취하신다를 선포하고 있고요. 제 3부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이야기로 오라트리오 그래서 헨델의 메시아를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헨델의 메시아를 완성할 때 그 찬양이 울려퍼지면 어떻게 해요? 객석에 모든 회종들이 다 일어나죠. 그리고 함께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는 이것이 아주 정말 격조 높은 이런 연주회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메시아를 완성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위대한 주님 그분과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내가 작곡하는 동안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라고 동료 음악가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이 헨델의 메시아를 30여 회 이상 연주했어요. 그러나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됐는데 이미 그의 눈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스스로 일어나서 연주를 지휘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그 연주를 마무리하고 그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숨지는 날이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나는 부활이오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이다. 이것을 내가 믿으라. 너도 부활과 생명을 살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오 생명이 되십니다. 그 부활이오 생명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과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지금 부활이오 생명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분을 막고 있는 무덤의 돌을 믿음으로 옮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이오 생명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부활이오 생명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지금 여기서 부활과 생명을 사는 축복이 시작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막고 있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무덤의 문을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